돈보다는 기아라는 팀에 남고 싶었습니다. 치홍이랑 저랑 많이 비교하는 기사가 많은데 결국 제가 더 사랑받지 않을까요? 4년 전의 평가와는 사뭇 달라졌는데요. 한 선수는 비교적 저평가를 당하면서도 원클럽맨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반면 같은 시기에 더더욱 낮은 평가로 가슴 아리를 했던 선수는 4년 만에 더 큰 돈을 만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아는 4일 프랜차이즈 스타 김선빈과 3년 총액 3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고 계약금 6억 원, 연봉 18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의 조건이었습니다. 2008년 기아에 입단한 김선빈은 KBO 리그 15시즌 동안 통산 1509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삼리, 1,506안타, 564타점, 691득점, 149도루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사마리푼의 높은 타율과 134안타, 48타점, 41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2년간 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김선빈은 무엇보다 남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타이거즈 팬들이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시즌 전까지 운동에 전념하며 팀이 꾸준한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비록 주장직은 내려놓았지만 고참 선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팀이 가을야구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심지학 단장은 김선비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이다. 원클럽맨으로 타이거즈에서 꾸준히 활약한 프랜차이즈 선수인 만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 실력은 이미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김선비는 두 번의 FA로 70억 계약을 맺었고 지난 2019 시즌이 끝나고 첫 FA 자격을 얻었고 4년 40억 원에 잔류했는데요. 두 번째 FA 자격을 얻어서 30억 계약을 맺었습니다. 37세에 19년차 시즌까지 보장을 하면서 종신 기아 원클럽맨으로 거듭났는데요. 김선빈이 첫 번째 FA 계약을 맺을 당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냉각되어 있었고 타구단에서 영입을 타진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철수했습니다. 사실상 김선빈의 선택지는 기아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기아는 선택해야 했는데요. 2017년 우승 키스톤 콤비이자 10년 가까이 기아의 내야를 책임진 한 살 후배이지만 절친인 안치홍 역시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아는 김선빈을 잔류시키는 대신 이루수 전향을 본격적으로 준비시켰고 김선빈이 이루에 도달하면 안치홍은 이루수에서 사실상 밀려나는 모양새였는데요. 결국 김선빈이 기아의 선택을 받은 대신 안치홍은 시장에 나왔습니다. 안치홍은 시장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만한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이때 주전 이루수를 마땅히 찾지 못했던 롯데가 안치홍에게 손을 내밀었고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안치홍은 다소 불리한 형태의 계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년 최대 56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수 있었지만 최초 계약은 2년 최대 26억 원 계약금 14억 2천만 원 연봉 총액 5억 8천만 원 인센티브 6억 원에 불과했고 2년 뒤에 구단과 선수 간에 상호 계약 연장 조항이 있었고 양측이 동의해야 2년 최대 31억 원의 계약이 연장되는 구조였는데요. 안치홍은 부담 속에서 첫 2년 동안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치홍은 롯데에서 2년간 성실한 베테랑으로서 자리 잡았고 롯데 1호 고민을 해소시켰는데요. 결국 2년 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인 2021년 시즌 도중 일찌감치 2년 31억 원의 연장 계약에 동의했고 어렵지 않게 4년 최대 56억 원 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롯데에서 4시즌 동안 안치홍은 부활했고 기아 시절의 폭발력은 떨어졌지만 해결사였고 건실한 생산력을 보여주며 롯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4시즌 동안 496경기 출장의 타율 2할 9푼 1이 511안타 40홈런 257타점 27도로 187볼렛 213진 OPS 8할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2루수는 물론 1루수 자리에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계약 마지막 시즌에는 주장까지 역임하면서 조용한 리더의 표본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안치홍은 두 번째 FA 자격을 취득한 뒤 다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셀러리캡 상한 부담을 느낀 롯데는 몸값이 오른 안치홍을 잡을 수 없었고 안치홍은 롯데를 떠나서 6년 총액 72억 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첫 4년간 총액 55억 원, 보장 47억 원 인센티브 8억 원의 계약을 이행하고 뮤추얼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뮤추얼 옵션이 실행되면 2년 총액 17억 원, 보장 13억 원 인센티브 4억 원의 계약이 추가되는데요. 결국 안치홍은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FA 시장 개장과 동시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선빈 역시 첫 FA 기간 동안 안치홍 못지않은 기록을 남겼지만 4년의 시간이 김선빈은 사실상 잔류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고 안치홍은 원하는 곳이 있었고 첫 FA에서 시장의 홀대를 받았던 상황을 역전시켜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일까요? 128억 잭팟 선수일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